출발 어? 저것도 미스리를 아냐? 아니 정말 반지의 장 몰이야 같애 아니 누가봐도 다니면 안되는것 같애 이런데를 왜 다니고 있는거야? 거기 아이템과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지 아담한틴 용광로, 경험체 150 개꿀 도간이요? 도간이요? 너는 또 뭔데? 래피트지? 아니 이걸 기습을 당한다고? 금속가열? 아니 뭐 장난침 지금 나랑? 아 좀 심하다 뭐 기습 굴림이라도 하셨나? 야 광랑 켜 아 이 조그만놈들이 진짜 개혈 밖에 야 일로와 니네 대가리를 해 더 나오게? 미친건가 진짜? 아이 뭐하자는건데 이게 무슨 의도야 이거? 그냥 전멸하라는건가? 여기서 한번 아 와 금속가열을 내가 실제로 당해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네 아 이걸 죽였어 개혈 받네 얘네들은 불도 못 쏘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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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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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또 뭐랄까 이게 PRPG 플레이나 썰을 보면 이게 또 맞긴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. 아씨 개열받아. 아씨... 근데 그래도 적어도 민첩굴림 정도는 다 했나? 했는데 내가 못 본 건가? 안 한 것 같은데? 안 한 것 같은데? 그걸 주우러 거기까지 돌아가야 돼? 정말 대단하다. 아씨 개열받아. 샤신도명고. 아씨 개열받아. 아 이거 짧은 유즙을 취해야 돼? 몰랐네. 몰랐네. 지금 좀 더 심하게 쫄리는 이유가... 아이고... 저기 가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... 레벨 오른건 아까 보긴 했지만... 장관이라고? 장관이긴 하겠지. 장관이라고? 론이기이다. 론이기간이... 장관이라고 하고né... 너무 고맙다. 아 대공 오리무중인 거 맞네. 행망이 묘연한 상태여. 행망이 묘연한 상태여. 매혹대양이요? 액티브잖아 어 추가공격 떴네 어 추가공격 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저거 아군까지구나 아 근데 이게 바드가 하다보니까 낭만은 있는데 진내 애매한 것 같아 진짜 개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특화된 게 없어 이거는 애매함의 끝이야 애가 아니 드루이드는 뭐 곰 변신해서 탱이라도 설 거 아니야 바바리아는 개세게 뚝배기를 깨버릴 것이고 로그는 훔치기랑 은신을 지 멋대로 할 것이고 얘는 사실 광범이 그 뭐냐 명중 보정 버프 거는 거 말고 다섯 톤짜리 아니 절라 애매해 애가 심지어 주문 배우는 것들도 다 애매해 공격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 이딴 것도 없어 애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주인공이 가장 웃을 아 대화 대화는 개잘해 아니 정말 아가리 파이터야 내가 원하는 그림이긴 했어 말 잘하는 주인공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말만 잘하잖아 말만 잘하잖아 말만 이 정도로 말만 잘하는 놈까지는 필요 없다고 전투도 정도껏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문제는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캐릭인 얘도 상당히 애매해 얘 주문 슬롯 다 쓰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얘도 애매함이 끝이야 그림자 망토요? 저거 봐 저딴 거 배우고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봐라 개쩔잖아 HP 59 추가 경로 횟수 하나 증가 이야 멋있다 무의식적 경로? 경로에 사로잡혀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매혹이나 겁에 질리지 않음 평정심 주문으로도 경로가 종료되지 않음 이거 봐 이거 봐 개쩔잖아 선제권 다 하나 더 배웠고 아 더 가져왔고 어? 이야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싹둑싹둑 다 썰어버려 얘가 짱이야 그리고 써야되는 게 아니야 패시브야 크으 완벽해 워락 봐봐 어? 히히 불덩이 얼마나 좋아 슬롯은 하나 더 가져보지 아쉽다 후견자에게 운명을 바꿔달라고 요청해 능력 판정에 신면체 주사유를 하나 더합니다 뭔 소리야? 어디다 쓰는 건데 그게 근데 참 이 새끼도 가만 보면 졸라 애매 불덩이 원툴이야 얘 새끼들 이거 불덩이 원툴이야 penal 혜민 아니 이딴 걸 3레벨 슬롯을 쓴다고? 얘 3레벨 슬롯 두 개밖에 없는 앤데? 몰라 이런 건 하나 보라 언젠가 쓸 수 있어 카르라크 평생 가자 너밖에 없다 니가 최고다 와 도가니 말티엘 이게 영원 도가니니? 하트야 내려와 뭘 넣는 건데요 이게 뭔데? 뭔데 이게? 이게 뭐야? 뭔데 이게? 가동하는 방법을 몰라요 금형을 넣는 곳이래 금형이 거푸집이니? 금형이 거푸집이니? 금형이 거푸집이니? 어떻게 쓰는 건데? 어 이거 사용설명서다 아마 저기다 넣은 것 같은데? 야영지 아닌가? 그거랑 다른 건가? 모르겠다 일단 저기부터 가봐 저기 가서 그 불골렘부터 잡자 레미 형 레미 형 레미 형 어디 갔어? 레미 형 기습하지 말고 그 쓰레기 같은 놈들처럼 용암인 건 누구나 다 알아 얘들아 보물 날아 보물 레미 형 야 여기 레미 형 어디 갔냐? 내가 굳이 안으로 들어가야만 나오셔? 준네 못됐다 나 아까 멀리서 봤는데? 아니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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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자 정신 차려 여기 용암이야 자 한 명씩 간다 한 명씩 알았지? 왜 이래? 레몬 엘레멘트 도졌는데요? 안 때리네? 안 때리네 렘이 아니지 렘이 아니지 렘이 아니지 렘이 아니지 렘이 지 렘 렘하 아 아 개아파 진짜 개아파 진짜 이씨 내가 필요해 난 이 게임 탑뷰가 왜 있나 했어 있어야 했었어 이제는 아직도 숨어있어 아무거나 하지만 근력이 쉽구래 그래 냉기에 약할 것 같아서 오는 거예요 사실 왜? 나 얼음화살 있잖아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아 뜨거워 저거 좀 시그며 가자 저거 좀 시그며 가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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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봐도 이걸 건드리면 저 형이 화를 내겠지? 당연하겠지? 야 오랜만에 포션 나눠서 준다 알겠지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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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길을 꼭 참는다 아 아 웃음의 목소리가 흥미가 흥미가 정색 슬픈 생각 갤럭시 노트7 생각 정색 슬픈 생각 갤럭시 노트7 생각 슬픈 생각 셀로 내신전 이거는 실패하기가 쉽지도 않겠다 진짜 이런 것들이 랏샌드7 생각 승 cádik 라산리 이슬라고 승뭅 이슬라 각론 이 거 승농 랏샤너들 승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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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시비 안되기도 쉽지가 않아 시라클라운, 클라윈, 일메이터를 모신다고? 이분들 뭔데 다? 웜 건너목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일막지역이 아닌갑다 말 많다 되게 그래서 정신이 나가는거니? 힘을 빌렸던데 어? 정령이 형이 나 안때려 기회복 기력을 2회복합니다? 기력이 뭡니까? 몽크요? 나에게 돌아올게 하하하하 나에게 돌아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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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나 아니 여기까지 온 김에 정령이 형이랑 한번 맞다니 떠보고 싶은데 의기양양 지혜 내성글림에 성공해야하며 슈펫이 발작을 그게 뭐야 아니 아 뭔가 저 령이 형을 잡으면 좋은 걸 줄 것 같은데 tower defender of the people can't afford to stay idle i've got a long road ahead 이곳에 갈수록 꾸며미가 두려워 1.2.3.2.1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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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정도다 아 아 비쳐 바틀 페이브는 그 피어리스 착착 뭐야 피해볼게 했는데? 재생 붙어있어서 그렇구나 아 용암 속에서 시작하면 형 그럼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죽을땐데? 어떡해 대가리 광..란.. 아싸 탁탁 야야 그렇게까지 밀어버리면 어떡하지 야! 그러면 턴시작이 용암이 돼버리잖아 바보야 땡겨와 못 땡겨면 너 쫓아낸다 아.. 땡겨온건가? 저 정도만 노력하셨어 냉기 쾅 냉기 쾅 에? 에? 잠시만요 아 장난치지마 진짜 왜그래 이거 못잡는다고? 에이 왜그래 에이 재미없어 오케이 와 경험치 150 덜 끊는 용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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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라 올라와봐 자 한 놈만 가 저 딴 거 밖에 안 준다고? 그래? 용암이 조용해졌다 용암이 조용해졌다 이놈이 원인이었네 에이 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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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빨리 점프 응 점프 점프 가자 도가니로 가자 근데 이거 도가니 어떻게 써야돼 진짜